안녕하세요. 팔레용공공장의 판대한 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. 2014년 1월 15일자 팔레용공공사 펀드 손실액과 운용사의 선배 책임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13년 11월 30일이고요. 사건문은 2019-224-238 판결입니다. 이 사건은 소리배당 청구사건이고요. 원고는 투자자고 피고는 자산운용사입니다. 자산운용사는 상고를 했지만 상고 계약됐죠. 이 피고는 만기 3년의 펀드를 설정을 해서 원고는 80억을 투자를 해서 수익자가 된 겁니다. 이 사건 펀드는 구리 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A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 A회사의 수익금을 이익으로 가져가는 그런 펀드입니다. 이 A회사는 2013년 9월 16일 날 피고의 동의를 얻어서 선거금 10억 원을 지급을 했지만 실제로는 구리를 3.9억 원만 공급받은 거죠. 그러니까 돈은 미밀히 줬는데 구리는 못 받은 거예요. B회사는 A회사를 포괄 인수를 했는데 2015년 5월 11일 날 재고 조사를 해보니까 약 10억 원이 부족하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. 재고 중에 10억 원이 없다. 그래서 원고들은 펀드 일부 해지를 해서 상환금을 수령을 했고 그 중에 투자원금 대비 10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해서 그 손해를 운용사인, 운용을 잘못했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죠. 문제는 자산운용사가 성관주의 의무 위반 시에 투자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가? 부담한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? 이게 문제된 겁니다. 대문을 뭐라고 하냐면 자산운용사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 그런데 피고는 A회사에 대해서 구리가 창고에 반입된 후에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음에도 이 사건에서는 선급금 지급을 승인했기 때문에 결국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겁니다. 그래서 투자원금 미회수액 중 10억 원 중에 6억 1천만 원 아까 못 받은 공급받은 6억 1천만 원 정도의 금액은 이 사건 선급금 사고에 관한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너 이거 그거 제대로 선급금을 했으면 3.9억 원만 지급하고 6억 1억 원은 돈에서 안 나갔을 건데 누가 미리 지급하게 나간 거다. 따라서 이거는 상당 인과가 있는 손해가 맞다라는 거죠. 여기에 대해서 자산운용사는 이렇게 선급금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절감되는 비용들이 있다. 그래서 그 비용을 공개해달라고 주장을 했어요. 그래서 대법을 뭐라고 하냐면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피해와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점상 손해 산정식이 공개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. 하지만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선급금 사고와 급여 및 경비 삭감액 상당의 이익이 선관주의무 위반 행위와 상당 인과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손해 산계는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. 그래서 상부 계약된 거죠.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운영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물을 부담하게 됩니다. 이 사건에서는 입고 후에 결제 방식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급금 지급을 승인한 것은 주의물 위반이 해당한다고 맞다는 거죠. 그래서 불이 미공급금 6억 천만 원이 발생한 거고 이거는 운영사의 과실에 의한 손해가 맞다라고 본 거죠. 운영사는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결제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급여 및 경비 결밤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거는 상당 융관계가 인정이 않았다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펀스 손실이 있다면 그 경우에서 운영사의 책임도 인정할 수 있다라는 판례이니까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